예예 요 이야 갑자기 급경사가 겁나까도 알을 야 근데 여기는 구마 안 나오나 이야 절대 아갔다 호가 이인드스요 야 민낯 못다이 나이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산 탈 때 쉬 그니까 여기가 코스가 많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고 여기서 들어와도 되고 여기서 들어와도 되고 되게 한라산이랑 비슷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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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었고 이리로 가서 여기랑 아마 이까지 갈란가 2시간 코스로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해가 떠올라가지고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게 조금 거시기하게 난데 어떻게든 가ンバって 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이차시부리나 도전 근데 묵가시가 격고 넘었었는데도 한국에 이진만 탁하이 야마 이 격고 넘었다 고도 아래 아이차 아이차 이 아이차 아이차 오이차 도전 네 20분? 근데 20분이잖아 40분 길은 잘 닦혀있어서 심판은 없지만 앞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너무 급경사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천천히 뭔가 경사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山에 가고 싶어요 어떤 걸 추천할까요? 어떤 걸 추천할까요? 네 네 고만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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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평가로 올라가는 도쿄 3,000m 정도 1,965m 이곳은 1,600m 정도 도쿄에 도쿄 도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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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3,000m 그 시간에 대해서 사는 걸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山은 정말 높아지네요 3,000m 정도는 더 높아지네요 정말 근데, 유럽에서는 거의 거의 다 지는 게 아니에요 8,000m 정도 아, 그것은 에베레스트의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없습니다 특별한 코스에 도쿄가 있어서 제일 짧은 시간에 도쿄에 도쿄에 도쿄 에베레스트에 도쿄에 들어가는 드라마에 도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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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많은 연령이 몇백만원 何일이 좀 할 수 있어요 ガイド 2,000만원, 3,000만원 わぁ すごいな うわぁ いやぁ すごい 미쳤다 いやぁ 絶対 上がった方がいいんですよこれは みんなもったいない もったいない なんで来ないの いやぁ ああ あそこでご飯食べました 食べました あそこで で今 登ってきて ですよね 湖見える あそこまで行ったら見えるかな 大丈夫 大丈夫ですか うん 皆さん絶対 来た方がいいんですよ 登った方がいい 朝ごはん食べてからは 運動でね いいんじゃない そんぐらいはしてよ になるよね でしましょう はい かわいい 行こう 行きましょう 先行ってて大丈夫 あそう そうなの 先行きますか 先行きますか 写真撮り掛かってるから トイレから掛らなきゃ ですよね あっ あっ聞こえたんだ 何度も乗る なった 急警告 ig 急警告 急に こんなことある 何か 爆笑 イヤー スゲー すごい ちなみ フォモの走ればい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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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쪽으로 가면 겁나 더워질거에요 아침에 가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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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빡세져 경사가 미친마요 망할 진짜 약간 관음사 느낌 나네요 덜 정비된 관음사 아 힘들어 욕 나온다 어떡해 이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이 안될 정도로 힘들어 여기서 이렇게 바꿔 아 벌써 온다 올라가야 돼 미친 것 같다 근데 여기는 곰 곰 안나오나 여기 방금 곰출몰지역이라가지고 걱정되긴 하지만 아까 로컬 분들한테 아무 말도 안들었으니까 괜찮지 않나 아 진짜 한 명 딱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 진짜 딱 이런 느낌 아마 저 저까지 가야되는 것 같아요 보일란가 오케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그럼 여기 마셔 보인 이상 가야함 난 그럼 안 보였으면 상관없는데 약간 이거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산탈 때 거의 안 쉬어요 왜냐하면 쉬면은 더 힘들어 중간에 쉬면은 퍼지고 가기 싫어져 일부러 안 쉬고 계속 가 중간에 쉬는 것도 좋다고 하긴 한데 중간에 쉬면은 뭔가 지고 있다는 기분도 들고 그게 좀 병막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뭔가 싫어 으악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야 와 여기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리프터 50분 50분 걸었네 어디든 낙서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래 자기 이름 대박이다 아까까지 화장실 쉬어 엄청나려웠는데 지금 땀으로 다 배출되는지 그나마 좀 개안해졌음 여기까지 오면 어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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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는 여자 300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져있어 약간 평야 같은 그런 느낌 솔직히 이 터끼리 아 그렇군요 지금이 8월 말이니까 아마 이번 달 말에 되지 않을까 뭐 아 아 아 아 피난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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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2시간 빨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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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완 사진을 찍으면 그냥 머리에 여기가 여기가 지금은 초록색 초록초록 하이 덮여가지고 어 모모나라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그럼요 왔다 왔어 리프트가 다시 움직이고 있군요 근데 확실히 일찍부터 움직이니까 지금 12시도 안 됐어 아니다 10시도 안 됐어 오랜만에 이제 땀 흘리니까 너무 좋네요 한번쯤은 좀 빡세게 운동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침도 먹고 등산도 하고 좋았다 일출 좋아하는 사람들 아침염 인간 산 좋아하는 사람 제가 보여드린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신청해가지고 봐보세요 진짜 만족 저는 만족했습니다 밤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침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밤에 밤에 진행하는 거 해도 괜찮고 여러 가지 투어 옵션이 있어서 그때그때 자기한테 맞는 거 시간 맞는 거 사가지고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저는 개인 일정 수아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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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인다 하리 야호 그러니까 이 구간이 살짝 겁나 왜냐하면 지면이랑 살짝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 어딘가에 내 차가 지금 주차돼있고요 아주 대신에 타이어 야 이렇게까지 올랐나 아까 여기 이 근처에 있었는데 이 근체도 쭉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음 이 밑에 내려가면은 이완이 와이너리 있거든요 내려가가지고 그 와인 사서가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덥다 씨